안녕하세요.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한글 단어는 쌍기역 끄 받침 단어입니다. 끄 받침은 기억 받침과 소리가 같습니다. 잘 유의해 살펴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닥, 다, 닥, 다 손톱깎이, 손톱깎기 낚, 시, 낚시 연필깎기 연필깎기 복, 다, 복, 다 묵, 다, 묵, 다 꺽, 다, 꺽, 다 석, 다, 석, 다 석, 다, 석, 다 박, 박, 박 떡, 복, 기 떡볶이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고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. 박, 박 박, 박 박, 박 석, 다, 석, 다 석, 다 꺽, 다, 꺽, 다 꺽, 다, 꺽, 다 묵, 다, 묵, 다 묵, 다, 묵, 다 떡볶이 연필깎기 연필깎기 낚시 손톱깎기 손톱깎기 닥다 닥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단어는 쌍기억받침 단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